지난 방송 우의원에서 일라이와 지연수는 둘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과 그동안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표출해냈는데요. 특히 일라이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라이는 드디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한국에서 일자리 구해 살겠다고 말했다는데요. 이에 분명 일라이 집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라이가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어머니가 그것을 지지해준다고는 하셨지만 그것이 한국에서 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미국 부모님은 일라이를 우의원 촬영에 보낼 때부터 불안했을 텐데요. 결국 이렇게 일라이가 마음이 흔들려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하려고 결정했다고 전했으니 미국에서는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라이의 상담 내용을 보면 미국 부모님들은 그동안 아들을 당신들의 뜻대로만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모님이 이제는 아들을 놓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쌍하게 살아온 일라이가 이제는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라이의 부모님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한국 정착을 고백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위해 일라이는 면접을 본 식물 유통회사에서 업무 테스트를 진행했고 첫 번째 택배 포장 및 상하차, 두 번째 사진 테스트, 세 번째 번역 업무까지 굉장히 잘 소화해냈습니다. 워낙 일을 잘 해내서 대표는 일라이가 욕심나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대표는 일라이가 믿음직하게 잘해줘서 필요하다면 숙소와 페이에 대해 서로 조건을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이에 일라이는 저는 빚만 갚으면 되니까요. 생활비는 필요 없고 빚만 꼬박꼬박 갚으면 돼요. 나가는 게 있으니까 한국 정착하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연수, 민수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라며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라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빚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일라이의 빚이 대체 얼마인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지연수도 현재 빚이 1억 가까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빚을 둘이 같이 갚아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연수와 일라이가 따로 또 빚이 그 정도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라이는 현재 빚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두 사람 다 빚에 허덕이게 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지연수의 낭비벽이 심해 빚이 이렇게까지 많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일라이는 슈퍼카, 지연수는 명품 사랑으로 집안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이 산다미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 일을 끝마친 일라이와 지연수는 맥주를 같이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지연수는 한국 정착 시 짐군제에 관해 물었고 일라이는 지연수, 민수와 같이 사는 걸 생각했지만 재결합을 생각해서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건 아니라며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이에 지연수는 한 달 임시합과를 결정한 이유가 민수에게 아빠에 대한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고 일라이는 불편한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담을 받아볼 것을 제안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같이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김병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만난 일라이와 지연수는 각자 쌓였던 속마음을 털어놨는데요. 우선 일라이의 상담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일라이는 민수가 가장 걱정되고 또 지연수와 함께 살아야 하니 그것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라이는 재결합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며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결합을 하는 것은 아닌데 같이 사는 것이 민수에게 희망고문이 될까봐 민수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일라이는 항상 민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지연수와의 관계에서 힘든 점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지연수는 과거 고부갈등으로 힘들어했는데 옛날 일은 옛날 일인데 자꾸 이야기를 꺼내고 옛날 생각만 하니까 지금 발전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요. 지연수가 공감을 해달라 해서 해주면 그때는 위로가 되지만 같은 일로 10년째 그러고 있다 보니 지친다고 합니다. 이런 일라이의 모습에 상담회사는 일라이의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것 같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보면 자신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같이 있으면 너무 하목한데 누구만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와서 많이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15살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고 또 가장 충격적인 말은 사실 유키스 아이돌 활동도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권유해서 하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아이돌 데뷔 과정은 혹독하고 지독하기로 유명한데요. 그것을 자신의 꿈이어서 견딘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말에 따르기 위해 견딘 것이라 밝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인 5살 때부터 했던 태권도도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라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답답해져 왔는데요. 일라이는 자신의 삶의 결정권이 단 하나도 없었고 결국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고 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고 하는데요. 항상 뭔가 잠겨있는 느낌이었고 뭔가를 하려하면 누군가 자신을 끌고 가는 느낌이라서 열심히 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라이의 말에 상담 의사는 아들의 마음보다는 당신들 마음이 중요한 분들 같다고 평가했고 꿈이 없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결국에는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일라이는 이런 강압적인 부모님의 밑에서 자라 무력함이 깃든 상태 같았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자신들의 뜻대로만 키울 수가 있었는지 놀라운데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당한 가스라이팅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저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만 따라했던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아온 일라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연수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수는 일라이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일라이가 처음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 하지만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이 처음 선택한 자신과의 결혼을 결국 부모가 무너뜨렸다고 했는데요. 일라이는 이런 부모님의 뜻에 거역하지 못하고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일라이는 부모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지금 순간적인 마음이지 다시 온다 해도 1년은 갈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지연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지만 무긴했고 항상 잘못을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항상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했기 때문에 문자나 녹음까지 남기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일라이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후 상담 의사는 두 사람의 종합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연수에 대해서는 상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며 관계 개선 없이 상처 얘기를 하는 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이 너무 뚜렷하니까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일라이에게는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물어봤는데요. 일라이는 자신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것들이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연수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일라이는 지연수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 만한 자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사는 일라이는 고부 갈등으로 받은 상처를 본인도 받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그 상처를 지우는데 아내가 받은 상처도 안 보려고 해서 지연수가 더 큰 상처를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을 얘기 안 해서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상담을 통해 객관화된 서로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으니 조금 더 발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아 예고편에서는 세 가족 다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일라이는 한 달 살아보니 진짜 가족 같지 않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지연수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라며 활짝 웃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는 드디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한테 얘기했어 들어와서 산다고 라고 말하며 지연수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는 여자로서 사랑해라며 지연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하며 재결합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분명 일라이 집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라이가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어머니가 그것을 지지해준다고는 하셨지만 그것이 한국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위혼 촬영을 보낼 때부터 불안했을 텐데요. 결국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하려고 결정했다고 전했으니 미국에서는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라이 부모님들은 그동안 아들을 당신들의 뜻대로만 살게 했지만 이제는 제발 아들을 놓아주고 아들이 인생에서 두 번째로 결정한 일에 찬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그렇게 망쳐놨으니 이제는 안 그럴 거라 믿고 싶은데요. 불쌍하게 살아온 일라이가 이제는 제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